안녕하세요 펄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뱀파이어 고성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하다보니 어느새 111층까지 올라갔네요 원래는 전체 랭킹 3등까지 찍어봤는데 역시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4등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오늘은 최대층수 다시 한 번 도전해볼 겸 각 보스층은 어떤지 최상위층 고스트는 어떤 고스트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무료광고 보면서 55층부터 시작 대충 보스방 와 이번엔 불바닥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 한 번 가보자 제발 대충 이미 여기는 깨본 적이 있긴 한데 혹시 몰라요 못 깰수도 있어 이거 상대방 스퀴즈봄 나왔고 일단 스퀴즈봄을 잡자 나이스 잡고 뭐 가루이아는 그냥 잡겠지 얼티미 오피킹 못 잡을 건데 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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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100층 클리어 와 110층 보스방까지 왔는데 일단 제가 얼티미 샌드맨을 전판에 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간 자간도 썼거든요 야 이래서 이 보스를 못잡아요 얘를 근데 보스가 공격력이 1695고 체력이 5211이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운데 이 보스 때문에 일단 얼티미 불가사리 넣고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보스 못 막으면 바로 그냥 지는 건데 이거 아 너무 쎄다 아 제발 제발 기회를 줘 제발 아 이거 너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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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왜 담모카 뭐야 이거 와 이거 초스하고 담모카 야 보스를 힘들게 잡았는데 아 아깝다 아 이러면 라이프 하나 까이죠 제가 지금 타입기로까지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고스트가 4마리밖에 없지만 사람쟁이 공격력이 350이고 체력이 1670이에요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사거리 5까지 그 다음에 배기제부터 또 장난 아니에요 공격력이 528이고 체력이 2291이라서 얘는 또 때릴 때마다 힐이 차거든요 적슬랜더는 공격력이 무려 713 체력 3401 야 얼지구 공격력 봐라 1808 체력 4880 얘는 그냥 자간으로 날려버리고 일단 이 덱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거 깨면 최고 기록이거든요 제발 아 진짜 제발 오케이 일단 날려버리고 배기제부 잡고 적슬랜더도 같이 잡자 좋았어 야 이러면 최고 기록 갖고 나이스 자체적으로 112층 최고 기록 찍었구요 벽슬랜더 체력이 2414 공격력이 476 얘 때문에 좀 껄끄럽거든요 얘가 죽을 때 구미사리한테 초수를 부여하니까 얘가 이제 죽으면은 초수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아 이게 좀 문제인데 거기다가 얼티미 가루다가 공격력이 1567 체력도 4200이 넘어가지고 아 얘도 잡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잡기 쉬운게 얼티미 슬랜더맨인데 얘는 뭐 얼티미 헤로는 잡을 수가 있고 이것도 얼티미 입질쟁이 때문에 얘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 얘도 체력이 너무 높아 3886 거기다 얼티미 이드라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시공기를 써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 어려워 제발 깨보자 한번 깰 수 있어 충분히 와 피가 너무 많아 안달아 벌써부터 가자 시공기 아 아 역시 안되네 이게 피가 너무 많아 와 너무 센데 지금 113층이니까 마지막 라이프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을 맡겨봐야지 뭐 113층 전부 보죠 일단 당모카가 체력이 3800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스노멜이 공격력이 403이고 체력이 2034 그 다음에 도안 공격력이 669 체력이 3157 와 체력하고 공격력 너무 높아 그리고 얼티미 이무기 체력 7110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절대 못 잡거든요 이거 와 그리고 만두 공격력 2001 야 공격력이 2000이 넘어 그 다음에 체력이 5400 와 현론도 체력이 2530 일단 답은 얼티미 또한은 절대 못잡아 이거 공격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자간눈을 일단 보내고 이거 쎈 데미지로 절대 얼티미 이무기 못잡거든요 이거 입질쟁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오피케어 나고 얼티미 이무기 조합으로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얼티미 가루다 요렇게 한번 해볼텐데 이거 될는지 모르겠다 과연 마지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깰 것인가 아.. 제발 어 너무 아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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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얼티미 가루다 터져버리고 어.. 제발 오.. 렉바 렉바 어.. 깨나? 깨나요? 깨나요? 오케이 깼다 성공 114층 뭔가 되게 쉬워보이거든요 일단 얼티미 슬렌더맨 요거는 얼티미 헤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얼티미 혈안기 체력이 2671 공격력은 약 500이고 가루이안 체력 8500 와.. 그리고 공격력은 437 악천갱이 체력 3800 정도 되고 공격력이 1300 넘어가요 마리오네트킹 체력 3370 공격력 1080 정도 덱은 이렇게 짰고 한번 해보죠 한층 한층 올라가기 정말 힘드네 제발 이번에 지면 끝나거든요 공이 좋았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가루이야 왜 안죽어 오 잡았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 마지막 잡아 나이스 나이스 깼다 후우 좋아 115층 얼티미 혈안기 전보 상당히 높고 얼티미 벽수기는 그나마 좀 낮네 그 다음에 얼티미 구메오기까지 이번엔 좀 해볼 만한데 일단 가보죠 가자 제발 이번에도 깨자 한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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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삼키고 위에 삼켜 아 이거 못잡나 와 못잡네 너무 세다 하하 야 인간적으로 너무 센거 아냐 아 아 아쉽네 일단 졌어요 아 이러면 라이프가 끝났는데 부활하기 헤헤 한번 해주고 이벤트 아니면 휴식인데 이벤트 잘못하면은 함정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휴식으로 할게요 이러면 117층 아 이러면 자 P로 갈게요 이벤트 너무 무서워 저거 117층 홍은신이 체력 6538 하 아 이거 안죽겠는데 그 다음에 얼티미 만티코어 공격력 787 백이제부 야 백이제부비 726에다가 체력 3150 얼티미 멘디고 체력 4650 오메 그 다음에 얼티미 입질쟁이 5029 야 기본 공격력도 686 야 그 다음에 두어뽐 공격력 1834에 체력 6349 가자 한번 깨보자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지면은 저의 최고 점수는 117층에서 끝나겠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안죽는다 어 어 안돼 아 끝났다 와 너무 세다 근데 와 드디어 끝났네요 일단 총 도달 보상 에메랄드 885랑 그 다음에 아까전에 얻은 룬들 여러가지 이야 드디어 끝났다 제 최고 시즌 최대는 118층이고 전체 랭킹은 아까전에 4등이었는데 3등 됐네요 와 근데 3등이 이 정도인데 와 1등 130층 뭐야 대단하신데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뱀파이어 고성 몇층까지 가셨나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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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z